지금 국민의힘 쪽을 좀 취재해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원칙은 명확하더라고요. 이종섭 대사를 귀국하라고 요청했고 귀국을 했고 이제는 공수처에게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혐의가 있으면 소환해서 수사를 하라. 그리고 유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으면 기소를 하라. 원칙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게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비대위원장이 우리는 누구처럼 범죄 혐의를 방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호하거나 도피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국민들은 좀 두 가지를 비교할 것 같아요. 혐의는 다르겠으나 만약에 이종섭 대사가 혐의가 있다면 공수처가 빨리 소환을 하는지 볼 것이고 정말 그 혐의대로 기소가 돼서 유죄가 선고되는지 볼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종명 대표에게 제기되어 있는 수많은 많은 혐의들.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도 지금 선거 때문에 재판에 출석 못하겠다 통보했잖아요. 그것도 좀 대조적이지 않을까요? 이 대표도 좀 출석은 출석대로 해서 무죄든 유죄든 국민들 앞에 좀 밝히는 게 이종섭 대사가 귀국해서 수사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좀 너무 늦게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결정을 했어? 좀 더 갈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소멸이 돼버린 거예요. 계속 도피시켰다고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 죄가 있어서 귀국을 시킨 게 아니고 하도 도피시켰다고 그 프레임으로 가니까 그래, 그러면 도피시킨 게 아니다고 그러니까 들어오게 할게 해서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니까 뻥 찌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지? 이제 해임으로 가자. 그런데 해임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 돈봉투를 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을 할지 맨날 주장하는 게 뭡니까? 무죄 추정 원칙이에요. 뭐 경사원이랄지 뭐 그런 컷오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조사 받고 할 때도 맨날 무죄 추정 원칙. 법원에 가서 대법 확정될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중요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조사도 받지 않고 기본적인 관련된 사람 조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상태를 가지고 혐의가 짙다느니 아니면 혐의가 인정되다느니. 그러니까 해임시키랄지 외교조 망신이라느니. 아니, 대사 임명 과정은 절차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물론 출국금지 시킨 거에 대해서 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자진 귀국을 시킨 것 자체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서 귀국을 시킨 게 아니고.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너무나 도피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귀국 시키겠다고 귀국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락된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대로 끝나버리면. 사실 총선에서 또다시 민주당이 가지고 갈 재료가 소멸돼 버리니까.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해임됐다는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공항까지 가서 저런 이벤트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양측의 상반된 입장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건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면. 이종섭 대사가 이제 귀국을 했으니 소환을 하면 될 일이고. 이 대사도 공수처가 소환하면 조사에 응하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우리는 방탄하지 않겠다. 라고 하고 있으니 공수처가 원칙대로 하면 될 일입니다. 만약에 이 대사가 귀국을 했는데도 공수처가 제대로 소환을 하지 못한다면. 근 7개월처럼. 그러면 이 논란의 화살은 공수처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여러 달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송영길 전 대표 건이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도 유학 스케줄 접고 와가지고 부르지도 않는 검찰에 자진 출석하고 그냥 돌아오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 공수처는 굉장히 여러 달 전부터 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쯤은 주변 조사라든지 주변인들 참고인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 같은 게 다 수집이 돼서 이제 당사자인 이종섭 지금 대사를 소환할 만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수처가 어떻게 할지 지켜볼 일인데. 혹여라도 공수처 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가 아직까지 안 됐거나 하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소환 조사는 총선으로 미루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서 이러면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또 들 수 있는 거죠. 이 대사나 여권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면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공항에 총출동했는데. 저 장면을 호주에서 보면 저거가 일종의 또 외교적 결례가 될 수가 있고. 우리 망신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지금 선거 기간 중에 할 일이 저렇게 없나. 아니면 민주당은 이번에 이 건으로 해서 선거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가. 뭐 어제 뭐 목표 의석 얘기하는 거 보면 약간 뭐 약간 긴장하고 뭐 이러는 걸 보이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순전히 엄살 수준인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박용진 후보 결국은 날리고. 양문석 문제만은 양문석 후보는 그대로 안고 가는 결정을 하는 거 보면. 그러면 민주당은 이미 선거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오만하구나. 저래가지고는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3주 남은 기간 동안에 무슨 또 악재가 민주당 쪽에서 스스로 실수에 의해서 생겨날지 모르는. 이런 위험성이 민주당 쪽에도 지금 없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수희 장관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김유정 의원님. 이미 이종섭 대사가 국내에서 이런저런 스캔들로 조사를 받고 수사 대상인데 호주 대사로 왔다라는 얘기가 호주 ABC 방송을 통해서 다 자세히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외교 망신은 자초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민들도 부임 당시에 캔버라 대사관 앞에서도 시위를 했었고 이번 토요일에도 또 모여서 호주 국회의사당 앞에서 또 집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양국 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일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교민들도 16만 교민들도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송영길 전 대표를 빗대어서 그때 왜 나 빨리 수사해라 라고 검찰청 앞에 가서도 시위도 하고 그랬잖아요. 송 대표가 그때 절차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공수처도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이나 또 비서실의 공무원들이 공수처법 위반인 거죠. 빨리 수사하라 이렇게 업무에 관련돼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나름대로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하부 단위의 어떤 피의자 조사나 또는 증거 조사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다가 대통령이 정말 의지가 있으시다면 공수처장 빨리 임명하셔야 되죠. 공수처 내에 1, 2, 3가 다 지금 넘버 3까지가 전부 다 공석 아닙니까? 그런데 왜 빨리 이 기관을 정상화시키지 않죠? 후보도 지금 2명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예식은 그렇습니다. 명품백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매정 박절하지 못해서 아쉽다, 아쉬웠다. 이런 얘기하면서 여사를 보호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수사 외압 사건 아닙니까? 외압 의혹 사건이죠. 간단히 정리하면. 그래서 뭔가 하룻밤새 뒤집힌 그 이후에 뭔가 대통령실과 연관된 의혹이 있다라는 게 문제의 핵심인데. 그럼 이번에는 대통령 수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이게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공정상식, 법치를 외쳤던 이 정권의 방향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당연히 이 부분을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이 무조건 옳다고 했던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의 모습을 돌이켜본다면. 이게 규급과 동시에 다 문제 해결됐다. 이렇게 절대 말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하는 과정, 임명의 이유, 이런 부분도 석연치 않다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여전히 팽팽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질 중에 하나가 도피시키기 위해서 해외로 빼돌린 건 아니냐.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황상무 문제, 이종섭 문제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례 명단을 두고 이철규 의원 등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돌을 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는 친윤 의원들의 의견을 상당수 반영해서 비례 명단을 재조정했습니다. 비례 충돌도 봉합수순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빠르게 국민의힘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결국 호남 인사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당직자 출신도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비례대표 명단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친윤 의원들의 요구 등등을 받아들여주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비대위원장이 요구한 두 가지를 대통령이 듣고 친윤이 요구했던 비례명단 재조정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정리되는 수순으로 보입니다. 이중섭 대사가 아직 귀국 안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아마 수속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도착해서 입장 밝히면 저희가 생방송으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중섭 기상캐스터